미후파이크와 저 성장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예요 미후파이크야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 시작부터 전쟁이야 지금 그 타이밍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제발 안 뜯는 거 또 뜬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? 이건 내 거야 일루와 일루와 이 와이파이 렉을 뚫고 승리한다 앞으로 제발 너에게 다 킬을 이따 이걸로 와이파이 렉 정도는 날 막을 수 없다 흠 슈파야 우리가 좀 그동안 달려오긴 했는데 그 점수가 참 애매하단 말이야 어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최고의 브롤러가 될 수 있을까 슈파야 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었거든 트로피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보다 점수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우리 한번 랭커가 되려면 몇 점일지 좀 알아보자 한국 지역에서 브롤러로 선택해서 우리 또 스파이크 골라보면 최고 1등이 694점이네 자 랭커에 진입을 하려면 599 트로피 아 지금 내 트로피가 262니까 이거 뭐 근처에도 못 미치는데 랭커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소한 600점 가까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슈파야 이 정도 힘으로는 우리가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일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뭔가 진짜 숨겨둔 히든 필살기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? 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돼 그렇지! 퇴근해! 우리 슈파이크에 두 번째 능력이 해방이 됐잖아 어 스타파워 지금 끼고 있는 거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궁 안에 있으면 초당 500 HP를 회복하는 그런 스킬이지만 요 커브볼 가시 수류탄이 가시가 휘어지면 날아가 대상을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브볼을 장착하면 우리 슈파이크의 공격이 유도 미사일급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? 이거? 슈파이크야 각 잡혔다 우리가 랭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렇지! 상자도 무려 200개 넘기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정도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? 아 야 좀만 기다려 형님 오늘 무조건 뽑아줄게 그래 오늘 우리 슈파이크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슈퍼 스파이크가 되기 위해 커브볼 스타파워 무조건 뽑아보자 설마 200개 안에 안 나올까? 본도 애매하게 나오네 자 180파 설마 안 나오겠어? 아 근데 이거 내가 스타파워 아직 못 얻은 게 많아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하하 아하 아하 나오긴 했는데 어 어머니 왜 어머니가 지금 나오세요 아 확실히 이게 저격 스타파워 뽑는 게 쉽지 않겠어 제발 나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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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얘네들만 나오는 거야 와 이러다가 우리 슈파이크 거 빼고 다 어깨 생겼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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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파워가 무려 3개가 나오는데 왜 거기에 우리 슈파이크가 없냐고 어허 이거 어떡하지? 오케이 메가장장 한 번만 까보자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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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정전 형이 이제 열심히 한 번 보고 봤는데 그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아니 형이 진짜 다음에 달아줄게 제대로 아니 그래도 유파이크야 너에게는 스타 파워 하나 있어 따뜻한 햇살 커베볼보다 더 제대로 한 번 활용을 해 볼게 요 따뜻한 햇살로 freakin 유파이크야 너랑나랑 힘을 합치면 돼 어 가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맵이 쇼다운 맵은 플레잉 판타지 비록 우리 휴파이크에게 두번째 힘을 가성시켜 주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제대로 보여준다 괜찮아 유리 휴파이크 이정도 너도 충분하다 자세히 아야야야 어우 먼저 날아가요 휴파이크야 자 오늘은 우리 한 번 제대로 해보자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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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 하잇 어 gemacht 마무리 지은다 오오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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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생존에 한 번 초점을 맞춰서 해보자 어우 또또Tom 아이 dark 시워 2 하나 깨주는 구만? 자 챙기고 터뜨리고 아니 터뜨리고 그렇챠 아이 그래 스타 파워가 중요하긴 하다만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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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피 회복 좀 오 위험하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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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팔거야 너 몸이 좀 약해가지고 그 계산 잘 해야 돼 아우 어 잠깐만 저기 또 저놈 있네? 양각이다 양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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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무빙 무빙 봤지 슈파이크 형 오늘 무빙 나쁘지 않아 깨버려 깨버려 아우 피 살짝 채워주고잉 아우노노노노노 하잇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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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이거 타고들면 자살행위야 오케이 다섯명담았다 궁각좀 잘 세고 으으와 묵잭 묵잭 크오 호오 호오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불만 아니었으면 1등각 잡혔는데 아 궁극기를 제대로 못 썼어 아 아깝다 아니 슈파이크가 그래도 이 두 번째 판만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그지? 응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슈파이크의 능력을 제대로 한껏 살려줘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극기 안에서 HP 500일 깔린단 말이야 근접해서 싸울 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자 다시 한 번 1등각 잡아보자 요거는 느낌좋아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잡고 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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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 자 총알 계속 채워주고 허잇 퐈타치 따세이키 따세이키 아 마무리 오케이 야 잠깐만 궁극기 호우 호우 파트 슈파이크 호우 잘 따르고 있지? 형님 오늘 좀 좀 빡세게 한다 어 험하게 할꺼니까 잘 따라와 어우 아 뜨뜻하다 어? 엄마? 오호호호호호호호호 목재 야 순식간에 쇼다웃? 자 현재 각 잘 보면서 사거리는 내가 더 길다 임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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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한 번만 좀 잘 맞추면 되요 저 자식이 궁채우면 안돼 어어 아 이거 좀 범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근접사업으로는 내가 불리하단 말이야 이리와봐 아 큰일났다 궁차겠다 이제 공개지 얼마 안남았을거 같은데 이거 이거 독구르밍에 좀 더 가까이 오길 바라야돼 아 쓸데없이 신중하네 저거 돌아와봐 한방에 노려보자 아 잠시만 Not 아ätzlich 휴파이크니까 능력을 달아줬어야되는데 제대로 미안하다 자 이거 무지꼰 이겨야 돼 자 독구르미 다가온다 긴장해! 휴파이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휴 어휴 자 너 기어 나와야 될거야 기어 나와야 돼 기어 살짝 다 채우고 자 나온다 나와 좀 채운다 파이 짜체!! 그렇지!!! 나이 아이스!!! 파티 휴파이크야 어우 좀 쫄렸다 하하 휴파 너와 나 이 우리 둘의 콤보면은 아 그 두 번째 능력 따위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 어우 위험했네 이거 참 휴파이크야 오늘은 조금 애매했지만 다음에는 형이 꼭 두 번째 능력 해방시켜줄게 그때부터는 진짜 랭커 진입 노려보자고 응 어둠